알리코 제약은 창업한 지 30년이 된 회사로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제네릭과 신규 천연물 의약품 개발 제약업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알리코 제약이 6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한 주당 0.5주 비율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50% 무상증자인데요. 이번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신주 502만 6천6백여 주가 늘어나서 발행 주식 총수는 1,508만 주에 육박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가치를 높이면서 유통주식세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6월 16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7월 7일입니다. 무상증자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리코 제약 주식은 무상증자 발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알리코 제약의 2020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48억 원으로 7.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가까이 줄어든 1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었고 매출은 1.2% 감소한 3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개선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서 6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핵심사업인 특화시장 개척과 함께 의료기기,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규사업 진출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